안녕 오늘은 필리핀 출국 날입니다 고항에서 만나요? 노래 부르실 거라고요? 네, 언니 잠 깨울 거예요 고항에서 만나요? 브이로그에 출연하실 거예요? 네, 저는 오늘 블랙입니다 가는 거야? 어, 이제 가나 봐 여권이요 저희 카카오입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1, 2, 3번 순으로 앉습니다 그치? 맨날 앉아 우리 색상이네 비행기를 탔습니다 목베기 대신 해주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나 지금 자고 그때 책을 바꿔줄까? 숙소가imp 마이킹 스타를 하다가 역시 도착합니다 마이킹 마이킹 먹기 마이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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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지금 호텔 왔는데 호텔이 엄청 좋아요 이렇게 보면은 과자도 이렇게 있고 제가 카메라를 돌려볼게요 이렇게 마음껏 뛰놀고 있는 은주도 있답니다 은주아 뷰가 너무 좋아 은주아 한번 찍어봐 와 푸릇푸릇 뷰 머니 대박이야 뷰 대박이죠 저는 고층을 좋아해요 엄마 신발 입고 하고 있어 위에 거울 찍어줘 최고령 연장자님 앉으세요 네? 전 좀 젊기 때문에 우와 대박 진짜 좀 젊어요 언니 얼굴 안 가려줄거야 언니보다 좀 젊어 너 나랑 생일 6개월 정도밖에 차이 안나잖아 언니 나 지금 역방이잖아 이거 뭐야? 쪼자 쪼자 얘들아 다 같이 시작 쪼자 저희는 그럼 쇼핑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안녕 안녕 우와 친절하세요 티셔츠 우와 친절하세요 알겠습니다 대박 친절하겠습니다 1권 2권 1권 입니다 3권 Riv 칫 진짜 방금 너무 감동을 받은 일이 있어서 급히 카메라를 켰는데 아까 제가 마트에 갔잖아요 근데 그 못 찾은 과자가 있었어요 앞에서 바로 솔드아웃이 돼가지고 못 찾았던 과자가 두 개 있었는데 스태프분께서 사다 주셨어요 바로 이 과자랑 이 스폰지 과자 이게 완전 솔드아웃 됐고 두 봉지나 사다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안주로 딱이라고 합니다 이거랑 이것도 사다 주셨어요 바나나치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잘랐지 봐봐라 하나 둘 셋 오 대박이지 이거다 대박이지 우리 거 일단 다 써야죠 와 은주야 진짜 감동이야 안녕 오늘은 아침 방송이 있어서 이렇게 아침부터 예쁘게 메이크업도 받고 또 입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핑크 색깔 입었습니다 화이팅 예스 네, 제가 망고끼리 하고 싶어요 네 네 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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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망고끼리 망고끼리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조식 파트너는 은조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언니 자기 굳이 못하는 파트 어떻게 생각해? 다시 다시 가본다 다시 다시 가본다 네 이상해 네네 예 아 아 아 아 아 아 . 나는 혀의 장르가 처음 등장했어 와 나 최유정 그의 로그 처음 등장했어 카메라가 왜 눈치고? 화이팅 우리 이 각도로 세트 하면 안돼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파이팅! 파이팅! 우리의 유일이 예요! 우리의 유일이 예요! 파이팅! 파이팅! 안녕! 안녕!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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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엔딩 누구야 브이로그에요? 소장용 소장하지마 소장하지마 나도 줘 소장하지마 소장하지마 우리 비싸 소장하지마 찍지마 유튜브가 나온 괴물처럼 브이로그가 나온 괴물 오늘 무대는 그는 드림노이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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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리핀 고생했다! 고생했다! 저희는 오늘 이제 토요일인데요. 대백제정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주로 가보려고 합니다. 이따 만나요! 첫번째 공주 경주 화이팅! 지금 누가 이기고 있음? 나 똑같아 지금 유! 유! 유빈아! 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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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! 들켰나요? 와! 유! 부이 부이 부이! 지연아 여기로 받았어. 깜짝이야 저는 이렇게 쓸까봐요 뒤집었어? 이렇게 예쁘게 피팅하고 모자도 어디로 모자 어디로 쓸지 정했어요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쓰고 싶어요 슈터 잘 해볼게요 오늘 슈터 하는 사람 누구? 네? 오늘 슈터 하는 사람 누구? 브이로그야? 내가 찍고 있는 줄 알았어 여자마는 오늘 호불호 침대한 소문이 달리건대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씻어서 여기 방망이래? 시구 선생님 와보세요 난 이제 배워서 할 거야 모르겠어 나도 지금 슈터 다녀와 슈터 다녀와서 네 시구 선생님 좋은데요? 네 네 우와 대박 이렇게 벌리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스 저희 이제 클리닉 타임에 레몬에이드 공연하러 갑니다 갑니다 주꾼 주꾼 화이팅 오늘 레몬에이드를 살짝 짧게 편집하고 relatives 쳐보니까 조심하고 기억을 해서 해야되요 화이팅 기아 탈거즈 경기 아주 잘 보고 갑니다 이야 또 만나 기아 또 만나